저는 정캐빈이라고 하고요. 저는 집요하게도 부동산 데이터에 한번 집착을 해봤습니다. 물론 좀 관심이 있었겠죠. 집을 사서 좀 잃어보기도 했고 좀 따보기도 하니까 재미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딘가는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 피하려면 피할 수 있고 하더라도 소액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지만 집은 어쨌든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공부를 안 하고 모르면 어쨌든 피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부동산 공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집을 싸게 사고 싶고 제가 아는 집만 사고 싶은 게 아니고 범위를 넓혀가지고 더 가치가 있는 그리고 저평가된 아파트들을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아는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제가 여기 같은 게 외제를 보면 강동구나 강남구 이런 거 하나 딱 치게 되면 그 강남구에 대한 데이터가 쫙 이렇게 올라옵니다. 대시보드로 다 동쪽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다 나오고 어느 동에 어떤 아파트들 매물수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떤 게 가장 큰 가격이 비싼 아파트인지 그 다음에 가장 가격이 싼 매물과 가장 높은 가격이 뭔지 이런 것들이 그냥 한 번 다 집계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 정리가 돼요. 자 여러분들 네이버 지도에서 매물 정보 누르면 하나하나 누르셔야 되고 그거 다 못 누르니까 자기 본인이 알고 싶은 거나 아니면 아는 물건만 누르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정된 시간에 볼 수 있는 물건이 10개 10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여기 실제 서울 매물 정보가 12만 개가 넘는데 이 12만 개 데이터를 통째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형태 예를 들면 저층을 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은 이런 역세권이라는 걸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역세권 데이터로 또 필터링이 돼서 싹 화면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어떤 조건의 아파트들 정보들로만 싹 통계나 그래프들이 싹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형태로 보게 되면 어떨까요. 저는 남들보다 훨씬 더 내가 모르는 집에 대해서 비교평가가 되기 때문에 어 이런 물건이 더 싸네 왜 쌀까 라고 하면서 쉽게 많은 물건들에 대한 지식을 쌓고 그런 물건들의 어떤 가격들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가 있겠죠. 이건 오픈서치라는 툴을 이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픈서치라는 것과 엘라스틱은 기반이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다를 뿐인데 이 오픈서치는 상용화를 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고요. 여러분 그 이제 나중에 제가 가르쳐 주시는 주는 어떤 툴로는 엘라스틱이라는 걸 쓰게 될 겁니다. 네네 네네. 오픈서치 엘라스틱 이거 이렇게 키워드를 하시면은 데이터만 잘 넣으면 얼마만큼 그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인사이트를 얻고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데모까지 보여드릴 수도 있기만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실시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사이트에서 근데 시간 관계상 시간 남으면 제가 시연을 좀 더 해드리도록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데이터로 저는 또 뭘 해봤냐면 어 2023년 11월 데이터와 12월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23년 11월 12월은 집값이 떨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점이 실거래가 일어난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 11월달 12월달에 서울시 데이터를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내년 그때 당시 2024년 1월달 가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추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의 경향성을 통해서 통계적인 어떤 머신러닝 방법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하는 선이 이 파란색 선이고 거기에 따른 바운더리가 이렇게 연한 음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실제 데이터가 없죠. 예측을 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머신러닝이 이렇게 예측을 한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접 다 여기 타이핑 좀 길긴 하지만 쳐보시면 지금 사이트가 아마 다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습도 해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이것도 AI를 쓴 거죠. 머신러닝이라는 AI를 쓴 겁니다. 생성형 AI는 아니고 분석형 AI를 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값을 정확하게 수치적인 어떤 값을 예측하고 이런 거는 생성형 AI보다 전통적인 분석형 AI가 잘합니다. 그래서 분석형 AI를 통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싶었던 어떤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 2024년 1월은 집값이 하락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 AI가 틀리지를 않았습니다. 운이 좋았죠. 자 혹시 KB 부동산 데이터 엑셀로 다운로드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엑셀로 되어 있다 보니까 라인 바이 라인으로 컬럼으로 다 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나는 꾸준하게 이거를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데이터만 넣으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끔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프로테크 앱 같은 거 부동산 앱에서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시각화를 해주는 유사한 어떤 형태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부면에서 지금 어느 군은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가도 올라가고 매매가도 올라가고 어느 지역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다 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그냥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엑셀에서는 구별로 컬럼별로 해가지고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이런 것들을 다 열람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니까 한눈에 알 수가 있죠. 어느 군은 올라가고 있고 어느 군은 떨어지고 있고 전세랑 매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저는 훨씬 더 의사결정이나 정보에 따른 어떤 입력을 빠르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사례가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도 활용을 해봤고요. 자 그 채치피티에서 지피티라는 걸 이렇게 통해서 제가 이 데이터를 오픈서치에다가 적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레스트프레이 전문용어인데 어떻게 쿼리를 보내면 실시간으로 응답을 해줘요. 그거를 이 GPT에서 가져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실제 지금 실시간으로 되어 있는 매물 정보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도 채치피티에서 부동산 관련된 GPT 누르셔가지고 뭐 어느 단지 실시간 가격 알려줘 이렇게 하면은 답변해주는 AI가 있나요? 생성의 AI가 그런 답변을 잘하나요? 못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것을 쉽게 AI한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그거를 연결을 시켰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AI의 결과물이 어떻게 돼요? 정확하고 차별화된 결과물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API를 쓴 겁니다. API를 쓴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케이스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면 얼마나 차별화된 결과를 낼 수 있는지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 지인이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성형 AI를 통해서 네이버에서 부동산 뉴스만 선별을 해가지고 앱스 스크립트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매일 뉴스를 보내주고 있어요. 뉴스 레터 형태로. 그 다음에 여기는 오른쪽은 뭐냐면 네이버 블로그 같은데 보시면은 부동산 관련된 임장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가가지고 남기는 글들이 있는데 그런 글들을 이렇게 따로 AI랑 자동화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옵시디언에다가 이렇게 자동으로 저장을 하게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강동구라고 치게 되면은 강동구 관련된 임장 보고서 그냥 여기서 블로그 바로 가기만 눌러서 바로 보거나 아니면 요약된 정보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 시간을 엄청나게 레버리지를 하는 겁니다. 직접 뉴스 사이트 가서 부동산 관련된 뉴스만 찾아보지 않고 그 다음 임장 보고서도 이렇게 자동으로 제가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이렇게 엄선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유튜브 같은 경우도 앱스 스크립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테이블 형태로 정리를 해서 해당하는 유튜브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강동구 관련된 유튜버들이나 이런 컨텐츠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요약을 해서 하나씩 눌러보는 거죠. 이런 형태로 동영상을 정보를 취득할 수도 있고 이것은 단지 분석 보고서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보고서 같은 걸 작성을 하고 이 단지들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좋겠죠. 그래서 현명한 판단을 하면 좋기 때문에 AI한테 템플릿을 주고 이 아파트별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이것을 비교평가해서 이렇게 옵시디언으로 잘 정리해봐라는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아파트를 비교평가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너무 깨알 같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하나의 고덕 그라시움에 대한 단지 분석 보고서를 AI를 통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템플릿 하나하고 출처가 되는 웹사이트 URL을 두 개만 보내주면 이런 보고서가 짱 한 방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단시간에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나도 분석 보고서 만들 수도 있고 작성해서 투자를 더 현명하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잘 가공하고 쉽게 만드는 이런 방법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경쟁력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예제는 이렇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유튜버 같은 걸 이렇게 넣게 되면 바로 유튜브의 요약 정보를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지 않아도 어떠한 내용인지 한 방에 이렇게 알 수 있고 텔레그램으로는 답변만 주는 게 아니고 옵시디언에다가 블로그 형태로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내가 궁금했던 거가 기록에 남겨지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모조리 다 자동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이크까지 이용을 해봤는데요. 야후 파이낼싱 뉴스 같은 거 자동 요약도 이렇게 간단한 6개짜리로 또 만들 수 있지만 방금처럼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분기문이 있고 여기는 일정 같은 걸 넣게 되면 AI가 구글 캘린더에다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URL을 하게 되면 유튜브 스크립트를 파싱하는 이 테크트리를 타가지고 아까 같은 유튜버 관련된 것들을 해가지고 옵시디언까지 정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가 아닌 URL을 넣게 되면 HTML을 파싱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요약을 정리해주는 말 그대로 멀티 에이전트를 수행을 해주는 이러한 것들도 자동화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 세상에 나와있는 도구들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너무 쉽게 다루고 이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부동산 테마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문서를 어떻게 여기에 보면 오른쪽 URL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단지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거 보시죠. AI가 이런 걸 작성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카테고리에 자동으로 맵핑까지 시켜주는 이런 것들까지도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하는 엘라스틱 같은 경우를 이용을 하게 되면 레그 체폭 같은 것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부동산 데이터로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데이터를 볼 수도 있고요. 어느 동에 어떤 아파트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영문 위키피디아를 제가 2만 5천 거를 넣어가지고 그거 기반으로 답변을 하는 챗봇을 그냥 엘라스틱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여기에다 넣게 되면은 그냥 LLM 기반으로 자연어로 내가 원하는 그냥 말로 내 데이터를 탐색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데이터로만 답변을 할 수 있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챗봇이 되는 것이죠. 이런 형태도 너무나 가능하고 이것을 웹사이트로 제가 스트리밀에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냥 이게 웹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그 백엔드는 아까 같은 그 엘라스틱에서 다 데이터를 제공하고 진짜 쿼리랑 응답까지 하고 있는 거고 이건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래서 나만의 챗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거는 회사 데이터 솔루션에 대한 어떤 챗봇에서 회사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전문적으로 답변한 챗봇도 만들어봤고요. 그 다음 미국 주식 정보 데이터 시각화라고 해서 미국 주식에 대한 어떤 API를 이용해가지고 무료 API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API로 시각화하고 AI로 이런 데이터를 설명하는 것까지 이렇게 앱을 만들어서 미국 주식에 대한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맛집 정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인이 맛집 데이터 주워가지고 문의를 했는데 제가 그냥 30분 만에 이 챗봇을 만들어가지고 맛집 챗봇을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맛집 관련해서 대시보드도 이렇게 만들어드렸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 익숙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CSV 파일 하나만 맛집 정보 수집한 데이터만 줬는데 저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본다? CSV나 엑셀로 보지 않고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CSV로 보는 사람과 저처럼 보는 사람의 경쟁력이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이렇게 잘 다루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예상을 하셨겠지만 제가 처음으로 강의를 기획을 했고요. 원래 금융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AI 수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번 강의는 전문가고 뭔가 학습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고서도 뭔가 이런 자동화된 도구나 개념을 쉽게 이해해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도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파트 1에서는 방금 보여드렸던 이 엘라스틱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셋과 그 다음에 데이터의 이런 엘라스틱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부동산 데이터를 구성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되는 어떤 그런 대시보드를 구축하게 될 것이고요. 파트 2에서는 앱스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자동화하는 방법을 해서 관련된 소스까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커스텀할 수 있게끔 여러분만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파트 1하고 파트 2 사이에 한 주 정도는 쉴 거거든요. 그때 쉴 때 여러분들에게 과제 형태로 해서 데시보드를 좀 커스터마이징하는 과제를 낼 겁니다. 그래서 해보시고 아마 처음에 하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짚어드리고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한 주를 중간에 쉬고 파트 2로 넘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옵시디언 아까와 같던 제가 만들었던 경험들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에서 옵시디언이나 메이크 그 다음에 여기에 텔레그램하고 연결하는 거 이런 거 등등등등 관련된 템플릿이나 소스들을 전달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직접 운영을 해보실 수 있는 시간을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식만 쌓고 휘발되는 어떤 그런 강의가 아니고 또 결과물이 남는 그런 강의를 기획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AI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해당 링크로 들어가신 이후에 필요한 교육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